야구알마트 사랑하는 대출분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사영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소녀에게 집 초대를 받았는데 뭔가 느낌부터 수상하지 않아요? 그래도 일단 불렀으니까 가볼게요 빨리 가 보냐! 왜 자기 혼자 열려? 어 느낌이 좀 이상해 빨리 들어가보자 사랑아 어? 거기는 어디지? 이 집은 얼마나 남은 거야? 아 그녀는 완전 크레이지 하곤 미쳤어 미쳤어 여기를 잡아야겠어 복도를 살펴보려고 하자 자 복도를 살펴보래 복도 복도 아 여긴 계단이지? 계단이고 복도 쭉 가보자 자 지금 사랑아 네 지금 열쇠 세 개를 지금 구해야돼 보니까 어 그럼 여기 뭐가 있네요? 열쇠 세 개를 구해야돼 아래층으로 가는 지하 감옥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래 여기 아니야? 자 밑도 내려가보자 아래층이니까 자 조심조심 어 이거 키가 하나 있다 키 있다 키 이거야? 오케이 하나 얻었어 나 반대쪽도 있는 사람 보여 어 여깄다 하나 더 있어 어 여깄다 저 킬버거 체킹이 자 하나 더 구하면 돼 하나 더 내려가보겠습니다 여기 없고요 자 밑으로 밑으로 조심해서 내려가야돼 여기도 없고 자 자 오른쪽 저기있다 아 여깄다 오케이 여기있어서 키 아 여기있어 있는 거였구나 오케이 자 여기 문을 열 수가 있어 자 이거 그녀의 지하실 자 이 덫을 피해서 가야돼 오케이 오케이 조심조심해서 침끈 자 어 뭐야 엘리베이터 잠깐만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을 네 파이프를 통과해서 찾으래 그러니까 자 여기 이 김 조심해 뜨거워 뜨거워 뜨거운 김 하나하나 가고 두개 두번째 쇼쇼쇼쇼쇼쇼 레버를 찾으래 일로 가야 될거같아요 자 저기있다 저기있다 위에있어 위에있어 레버를 위에있어 끝 자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레버를 고치세요 쇼쇼 레버를 지금 고쳐요 지금 고칠께요 잠시만요 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자 전기 들어왔어 빨리 가자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집이 상당히 넓어 그러니까요 너무 무섭거든요 오케이 자 엘리베이터 나가자 우와 엘리베이터는 이상한데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래 잠깐만 아 잠깐만 가보자 어ąrough아 이 친구가 떠날거같아 cert 그 친구야 잠깐만 장녀에게서 탈출하래 굳어어어외 자 왼쪽 왼쪽 어디로 가야돼? 몰라요! 그냥 쭉쭉쭉쭉! 뭐야? 응? 안 따라와? 자 파이프를 통과해서 다음 스테이지까지 가래 일단은 나야 이제 위주머 자 파이프를 밟고 통과해서 다음 스테이지로 가보자 근데 이 꽃은 도대체 두꺼야? 이 집? 이 꽃? 너 꽃 왜 들고 있니? 자 잠깐만 자 통내를 다 통과해서 자 엘리베이터 같은데? 자 오케이 올라가자 자 이 맨션 이 집이 엄청나게 넓어요 나이키나이 아니 근데 너 왜 그 편지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거야 몰라 나 지금 제가 이 문으로 가야될거잖아 문으로 문 열고 덫이군 만지면 안될 것 같이 보이는데 당연히 안되지 뛰어넘어야 돼 만지면 죽어 만지면 죽지잖아 그렇지 문 열렸어 자 파이프로 그럼 여기가 지하색인가? 자 다리를 건너가서 다리에 뚫려있는 구멍 피해서 가래 아 이게 다리네 자 구멍 조심해 구멍 내려갈 때 구멍 구멍을 피해서 가래 자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구멍 피해서 구멍 피해서 어디로 가는거야? 형아 근데 어디로 가야 무너워요 여기때로 갔어 여기때로 갔어 다리를 이용해서 내려오세요 다리를 이용해서 내려오네 내려가 내려가 아 내려가는거지 자 내려가 근데 지금 여기보면 이거를 자 지금 스페어 다섯개를 공구를 다섯개를 찾아야돼 일단은 저기 노란색 보이는대로 가면 되더라 어 조심 하나하나하나 하나 공구 얻었고 내려가면서 공구를 찾으면 될 것 같아 두번째 공구 여기 내려가서 한번 보는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다 내려가야돼 내려가면서 공구를 찾아야되는거야 이것도 하는거야 자 세번째 아 너무 쉬운데 뭔가 함정이 또 있는거 아니야 알겠지 이제 여기다 하나는 근데 만약에 여섯개가 있고 함정은 없을거야 지금 네개 찾았어 아니야 다섯개밖에 없어 지금 혹시 오케이 자 다섯개 아 잘라가는거 아니야 어딨어 찾았어 밑으로 내려가소 밑으로 내려가소 밑으로 내려가소 자 이거 뭐야 스태지에서 렌치를 찾아서 레버를 고치세요 자 고쳐주세요 자 고치는중이야 또 오케이 자 다시 올라가야될거 같은데 올라가자 올라가자 오케이 어 문이 열렸어 문이 열렸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 여러분 닫혀있었거든요 열렸어요 자 체크포인트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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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 기다려볼게 아 이거 용왕같아 조심해 너 튀기면 죽어 아니 안 튀기는 그냥 등무같이 오니까 여기에서 시작할게 서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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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히 또 나올거야 오케이 속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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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지 말고 자 다음 넘어가볼게 여러분 가자 스톱 스톱 서있어요 오케이 아 근데 뭔가 자꾸 이 하수공으로 해서 뭔가 이상하게 서야될거 같아 이런 소리 뭐야? 금치매 자 이것들은 다 그녀의 무도의 해상자들이래 터널 안에 있는 시대들 피해서 가네 자 조심조심조심 오 아 짚나이는 잡으래 아 짚나이는 잡으래 자 짚나이는 잡고 내려가자 가고있는거 맞지 아 움직이고있어 움직이고있어 아 굉장히 느리네 깨어왔어 체크포인트 밟고 자 앞에 바로 사다리가 보이네 자 앞에 바로 사다리가 보이네 쉽나요? 올라가세요 드럼톤 이용하여 점프하네 아 굉장히 친절하네요 그래도 자 모든 안내가 자세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상무 안좋아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이거 조심해야돼 분명히 저 이런거 좋아하거든요 자 움직이는 이 가시들 조심해야돼요 가운데로 오케이 스탑 오케이 체크포인트 오마이갓 좀비랑 싸우거나 좀비에게 탈출하래 어 아 안돼 아 그냥 저 찍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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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도망가야될거같이 한 마리밖에 없지 안돼요 아니야 올라올라 계속 올라오고있어 굉장히 많네 세머리까지 있구요 네마리 여섯마리 여섯마리 자 봐바바바 애 따라오나? 얘들아 이러다 내가 같이 오면 나오겠어 오오 잠깐만 잠깐만 쉬었다가 쉬었다가 체크포인트 자 이번에 압축기들을 피해서 가래 압축기들 자 조심해요 내려오고있죠 이거 피해서 가야돼 부딪히면 죽어 찌부대지 찌부대요 자 압축기 이렇게 해서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또 내려온다 또 내려온다 자 한 번 올라가면 두 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러게요 그럼 한 번에 가줄게요 자 한 번에 갑니다 쭉쭉쭉쭉 한 번에 고오 오케이 왔어요 왔어요 세 개도 할 수 있죠 자 준비 어 뭐라고 오징어게임이다 오징어게임 로비에서 기다리세요 문 열릴 것 같아 로비 들어가자 어째요 자 멈추대 고오 아 이런게 또 밟으면 안 돼 밟았어 돌을 밟았어 오케이 오케이 쭉 가줄게요 고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오케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줄게요 고오 쭉 가 쭉 가 괜찮아 괜찮아 쭉 쏙 나 완전 잘하는데 이제 암바 해볼게요 고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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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무서워 무서워 뭐야 이건 또 터널로 내려가세요 자 하나씩 하나씩 뛰어내려 아 이거 이렇게 오케이 나뭇가지로 뛰어내리고 이렇게 절벽으로 왔어 왔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죽어 다행이다 오케이 왔어 왔어 오케이 왔어 왔어 가자 가자 내가 피아노 내가 들은 피아노 소리인가 소리는 정말 좋군 들어볼까요 자 복도로 걸어봐 뭐야 이거 킨 키 세 개 키 세 개 얻어야 돼 하나 얻었어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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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연주는 잘하네 여기 키 하나 있다 두 번째 키 자 하나 더 아 이 친구인데 누가 연주하고 있어 저 뭐야 게임의 조회화 제가 잘 알았어요 제작자님인가 제작자님이시네 아 여기 하나 더 하나 더 있다 오케이 문 열려 문 열어 잘하시네요 나 가볼게 한번 자 문 열고 가자 condiciones 누구야 사서에 이거 탈출하세요 이거 그램이 아줌마 아니야 조심해 그램이 아줌마 그램이 achmm 이렇게 얼굴이 자 저거는 저 사서 아줌마가 아니라 저거 그레니 아니에요? 그레니? 그레니 할 분이? 그레니 할 분인 것 같아요. 자 이 앙뇨집은요. 모든 게임이 지금 복합적으로 짬뽕돼있어요. 짬뽕돼있어요. 자 가자 가자. 그렇죠 짬뽕돼있죠. 근데 이거 색깔이 예쁘다. 그래 어디까지 가야되니? 근데 이거 되게 잘못했다면 빨리 죽을 것 같네요. 길이 어디야? 여기야? 왔어요? 도착 도착. 도착. 왔어 왔어 왔어. 포인트. 통물을 뛰어 내려가세요. 통물을 뛰어 내려가세요. 이쪽이쪽이쪽. 통물을 뛰어 내려가세요. 아 이거 이거 해야 돼요. 키 3개. 하나. 여기 하나 더 있다. 노란물이 들어오니까 키를 금방 찰 수 있어. 그러게. 다행이네. 그래도 이런 거로도 잘 되어있네. 자 하나 더. 여기 있다. 찾았어 찾았어. 뾰롱. 오케이 가자. 이 문을 열고 가면 돼요. 근데 뭔가 보라색 느낌이 안 좋은데. 자 가볼까? 거울 위로 해서 길을 찾으래. 온다 온다. 왼쪽. 자 오른쪽. 막혔어. 오른쪽.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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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거 쉬워 쉬워 쉬워. 왼쪽 맞아? 맞아 맞아 맞아. 오른쪽. 톨도 할 수 있어. 왔어 왔어 왔어.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. 왼쪽. 오 뭐야. 칼 조심해. 자 온다. 칼 조심해. 오케이. 고. 쭉. 싹. 아니 더 가야 돼. 쭉. 그냥 쭉. 가. 오케이. 뭐야. 거실을 통과하세요? 자 재라가. 사냥아 거실을 통과하래. 밟으면서 가야 돼. 다가야 돼. 자 벗이. 발만 안 돼. 이거 어렵지 않잖아. 직진. 쭉. 아 잠깐만. 최종보스. 아 이거. 돈 났잖아. 자 바지카로. 자 바지카 포 써야지. 1번 써. 앗 써 써 써 써. 오 오오密 說mie契車 아 빨리 마지막 안사려 예 rocar 여러분 제가 초대받은 친구네집에 왔는데 그 집에는 악녀가 숨어있었어요 그래도 무사히 탈출해가지고 다행인것 같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면 정말 재밌을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은근 무섭네요 저도 은근 짧아서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럼 사랑이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